여러분 안녕하세요. 한크림골의 신고패벨러위를 만드는 한크림트입니다. 저희 오늘 24강이고요. Ice in Greenland. 그래서 오늘 그린랜드라고 하는 지역의 얼음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저희 항상 자연과 관련돼서는 조심해야 한다. 우리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Melting, 녹고 있다, 어떻게 녹고 있느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Key Vocabulary 먼저 볼 거고요. 첫 번째 단어는 By-ing라고 하는 우리 수거예요. 얘를 전치사 덩어리로 하나로 봐주셔야 되는데 By 뒤에 그냥 명사가 나왔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By 뒤에 우리 동사에 ing 붙은 동명사 형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함으로써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방법이나 원인을 얘기할 때 굉장히 자주 쓰이고요. 첫 번째 예문부터 먼저 볼게요. She succeeded by working hard. 자, 첫 번째 앞에 나온 주절은 결과가 될 거고요. 그녀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By 뒤에 동사에 ing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으로써, 뭐함으로써예요? Work hard 라고 하는 열심히 일하다 라는 동사 덩어리에 ing 붙은 By working hard,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여기에서 원인, 방법 되겠죠. 열심히 공부한 방법으로 성공했다도 가능하고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도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He beat depression. 일단 이게 우리 결론이 될 거예요. 그는 무찔렀습니다. 우울증을.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뒤에 뭐가 나올 거냐면 By keeping a diary. 자, keep a diary 라고 하는 동사 덩어리가 먼저 나오고요. 자, 여기에 keep ing 붙여서 동명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리를 쓰다 라는 게 이제 keep a diary가 될 텐데 By keeping a diary 만들어져서 다이어리를 계속해서 쓰므로써 원인이나 방법, 결과적으로 걔가 beat depression, 우울증을 극복했습니다. 라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세 번째 문장도 볼게요. He made a sauce. 그가 소스를 만들었어요. 우리 요리할 때 그 쓰는 소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소스를 만들었는데 방법 뒤에 by ing 나올 겁니다. 동사고는 뭐냐면 boil the cream. 우리 끓이다 크림을 이라고 하는 boil the cream에 동명서 형태 만들어줘서 by boiling the cream 될 거고요. 크림을 끓임으로써 이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결론까지.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The speaker ended. 일단 문장은 여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화자가 끝냈습니다. 맞췄습니다. 라고 하는 게 문장의 주절 끝났고 이거에 대한 방법 어떻게 끝냈는지 뭐 함으로써 끝냈는지 by ing 나옵니다. by suggesting some solutions. 자, suggest some solutions. suggest 무슨 뜻이죠? 제안하다 라는 뜻이고요. some solutions. 우리 어떤 해결책을 제안하다 라는 뜻이죠. 여기 ing 붙었어요. 그리고 앞에 by 넣었습니다.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이 사람이 말을 끝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by가 우리 뒤에 명사와 함께 나오면 무엇무엇에 의해서 라는 뜻인데 그 명사 자리에 동명사 들어갔을 때 동사를 함으로써 라고 해석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저희 뒷부분에 by가 하나 더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혼동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 볼게요. 바트맨 라이즈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영화 제목에도 많이 나왔던 그런 단어죠. 바트맨 라이즈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을 거고 아니면 선 라이즈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선 라이즈 하면 뭐죠? 해가 뜨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sunset, 걔가 해가 지는 걸 얘기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배트맨 라이즈는 뭐였죠? 배맨이 떠오르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장했다, 떠오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rise는 떠오르다, 상승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자동사입니다. 자, 우리 increase랑의 차이점을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 텐데 increase도 무슨 뜻이죠? 상승하다의 뜻이에요. 자, increase는 우리 자동사로도 쓸 수 있고 타동사로도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어가 상승했다 라고 목적어 없이 쓰실 수도 있고 주어가 목적어를 상승시켰다 라고 타동사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rise는 절대로 목적어가 나올 수 없어요. rise는 언제나 항상 주어가 상승했다, 주어가 올라갔다 말고는 절대 다른 용법으로 쓰실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저희 rise 뒤에 전부 다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단어고 주어가 올라갔다, 주어가 상승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the fluid waters 우리 fluid 뭐였죠? 어, 이거 너무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는 걸 fluid, flooding 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홍수 물이 war, rising, fast 자, war, ing 얘는 수동태 아닙니다. 그냥 진행형이고요. 얘가 점점 올라가고 있었다. 근데 fast, 빠르게 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fast가 목적어 아닌가요?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fast는 빠르게 라는 부사고요. 음, 빠른 이라는 형용사랑 생긴 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얘는 형용사 자리에 있으면 형용사로 해석해 주시고 그 다음 부사 자리에 있으면 부사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단어 볼게요. The river has risen by several metals. 자, 우리 강이 있는데 강이 올라갔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강의 수위가 올라갔다 라고 할 때 우리 rise 쓸 거고요. 근데 뒤에 by, ing 아닙니다. by 뒤에 뭐 있어요? 몇 미터라는 수치가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따가 다시 보게 될 포인트인데 by 뒤에 수치가 들어가면 ~~만큼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미터만큼 그 강이 올라갔습니다. 라는 문장이 바로 The river has risen by several meters. 자, 만약에 얘 3cm가 올라갔어요. 라고 하면 The river has risen by 꼭 써주셔야 되고요. 3cm 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The curtain rose. 우리 rise의 과거형이 rose예요. 이거 생긴 게 누구랑 똑같아요? 우리 장미랑 똑같죠?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curtain rose 올라갔대요. 그럼 커튼이 쳐져 있다가 올라가면서 to 결국 무엇이 됐다? reveal an empty stage. 자, 드러냈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비어있는 스테이지를요. 비어있는 무대를요. 머릿속에 상상되시죠? 커튼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무대를 보게 됐는데 무대가 비어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뒤에 있는 투부정사. 우리 애는 목적어 아니죠. 문장 완벽하게 끝났고 부사용법이기 때문에 무엇무엇 하게 되었다. 혹은 무엇무엇 하기 위해서 둘 중에 아무거나 어울리는 걸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exports. 뭐죠? 우리 이거 수출입니다. exports, imports. 두 개. imports는 들어오는 거 수입이고요. exports는 나가는 거 수출이에요. 자, exports 수출량을 뜻할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 s가 붙어서 명사로 지금 쓴 거죠. 근데 이게 언제예요? in June. 우리 6월달의 수출량이 rises, 올랐대요. 그리고 뒤에 수치액이 나와요. 우리 수치는 지금 계속 부사로만 쓰여요. 자, 1.5% every year. 자, 6월달의 수출량이 올해는 뭐 15. 뭐 내년에는 15에서 곱하기 11.5 이렇게 이제 가는 거겠죠. 얘가 1.5%씩 조금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tourist trips of all kinds in Britain까지가 이제 주어가 될 거예요. 자, 외국에서 관광을 하는 사람들이 of all kinds. 모든 종류의 유적을 보러 온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자연경관을 보러 온다든지 여러 가지 모든 종류의 tourist trip이 in Britain, 어디에서 일어나는? 영국에서 일어나는 rose, 올랐습니다. 상승했습니다. dramatically, 굉장히 극적으로. 뭔가 극적이라고 하면 우리 연기하는 그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냥 급하게 빠르게 상승했다. 급격하게 상승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rise는 조심하실 것. 절대로 목적어가 올 수 없다. 우리 주어가 상승했다. 주어가 올라갔다. 라고만 해석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 아까 얘기했던 by 하나 더 나올 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by 뒤에 숫자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 무엇무엇 함으로써 해석하시는 거 아니고요. 무엇무엇에 의해서 해석하시는 건 아닙니다. by 뒤에 수치가 들어갔을 땐 무엇무엇만큼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The bullet missed him by two inches. 자, 우리 일단 bullet, 얘 누구죠? 총알이고요. 얘가 missed him, 글을 놓쳤대요. 그게 뭐예요? 글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갔다라는 뜻인데 글을 만약에 명중시켰으면 그가 다쳤겠죠. 근데 miss, 잃어버린 거고 놓친 거니까 아, 글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갔다라는 뜻이 될 거고 얼마만큼이냐? by two inches. 딱 2인치만큼 이 총알이 글을 비껴갔습니다. 라고 이 수치가 함께 쓰였을 땐 어머, 어느 어느 만큼이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house prices, 우리 집값 얘기하는 거죠. 주거의 가격이 went up. 뭘로 바꾸실 수 있어요? rose 바꾸실 수 있겠죠. 상승했다니까요. went up, rose, 자, 얼만큼? by 10%. 얘가 10%만큼 상승했습니다. 10%에 의해서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좀 비슷한 문장이죠, 지금. 근데 이번에는 가격이 아니고 the average size, 평균 사이즈를 얘기해 줍니다. 누구의? of the house. 우리 집에 일반적인 사이즈가, 평균적인 사이즈가, 크기가 increased, 상승했습니다. 얼마만큼? by three times. 3배만큼 커졌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마지막 문장이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무엇만큼, 2%만큼이든 아니면 3배, 4배 배수에 관련된 거든 아니면 우리 2cm, 2인치 이런 수치에 관련된 거든 어쨌든 숫자와 같이 무엇무엇만큼이라고 해석하고 싶으실 때 쓰고 싶으실 때는 by를 함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단어들 뭐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belt. 우리 높다라고 하는 동사고요. 그 다음, below, above. 우리 이거 두 개는 함께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below는 우리 아래를 뜻해요. 자, 그러면 under이랑의 좀 차이점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우리 under는 어떤 애냐면 얘가 그 아래 그냥 위치에 있다 정도예요. 자, 여기에 제가 펜을 하나 들고 있는데 그 아래에 펜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게 under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바로 아래 붙어있어요. 그러면 below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붙어있는 접해 있는 면에서 아래쪽을 뜻한다. 그럼 below로 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above랑 on이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자, on은 뭐예요? on은 붙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까만색 위에 하얀색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the white pen on the black pen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자, above는 뭐예요? 얘가 붙어있지 않고 그냥 떠있는 경우에 두 개의 위치가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를 얘기할 때 위를 above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차이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temperature, 온도라는 뜻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lose 우리 lose 라고 하는 일타라는 동사의 명사 형태고요. 손실 상실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내가 재고가 지금 없어요. 그럼 lose 우리 stack 이런 식으로 무엇무엇의 손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익을 손해봤어요. 라고 할 때 loss of profit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던 걸 잃게 됐을 때 우리 lose 라고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 굉장히 슬픈 얘기지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할 때 I am very sad for your loss 그래서 너의 상실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야 라는 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you are lose 라는 식의 표현은 여러분들이 약간 좀 민감할 수 있는 표현이다 정도도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cause라는 단어 있어요. cause 동사고요. 주의하실 점 우리 인과관계 관련된 표현들은 항상 누가 원인이고 누가 결과인지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가 바뀌게 되면 의미가 거꾸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ause는 주어가 원인이 될 거고요. 이 원인이 야기했다 결과를 결과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거다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얘가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죠? 결과가 앞으로 오고 그 다음 be caused by 원인이 나오겠죠. 그래서 수동태로도 많이 쓰이고 능동태로도 정말 많이 쓰이는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인, cause, 결과 이걸로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currently 현재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now랑 비슷한 아이고요. 그 다음 see level 우리 level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그 수치를 얘기할 때 보통 level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영어 실력 얘기할 때도 level 1, level 2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레벨 이 높이를 누구의 높이 C 레벨 해수면 을 지칭할 때 우리는 C 레벨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단어 each year 우리 each year 하면 가끔씩 뭐 서로 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우리 서로서로는 뭐예요? each other 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거로 덩어리로 쓰이고요. each year 이라고 하면 우리 특정한 연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작년 올해 내년 이런 연도들을 다 합쳐서 매년 이라고 연속되어 있는 애들 얘기할 때 each year 이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지문 제목이 뭐였냐면 How is the ice in Greenland Melting 일단 우리 주제가 나왔어요. 뭐냐면 Greenland ice가 녹고 있다 라고 하는 주제는 던져졌고 그게 어떻게 녹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지문입니다. 우리 당연히 Greenland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 있는 애죠? 얘가 이제 우리 극지방에 가까이 있는 굉장히 큰 덩어리의 그 얼음으로 이루어진 부분 Greenland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서 어떻게 Melting 녹고 있는지 얼음이 보도록 할 텐데 우리 앞부분에는 먼저 어떤 애들 나올 거예요? 더 포괄적이고 더 주제에 가깝고 더 제너럴한 이야기들이 먼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세부적이고 예시에 가깝고 스페시픽한 내용들 디테일 풀어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중요한 포인트들 어디서 잡으셔야 됐었죠? 연결사에서 잡아주시면 됐어요. 연결사들만 잘 표지를 잡고 전체 내용 기억하셔도 내가 이 전체 내용을 복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거 우리 많이 확인했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but 이라는 아이 나왔고요. 그리고 this makes 라고 하는 두 번째 표지 우리 이거 처음 보는 표지인 것 같은데 this가 우리 항상 뭘 가르쳤냐면 예전에 this is because 배웠을 때도 this는 앞 문장 전체예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항상 주어 자리에 this가 들어가면 앞 문장 전체를 다시 받아줍니다. 그는 잘생겼어. this is true 라고 하면 뭐예요? 이것은 사실이야. 이것이 그를 가리키진 않죠. 그가 잘생겼다는 것을 우리 한 단어로 this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is makes 라고 하면 앞의 문장이 원인이 되고요. mix 만듭니다.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this makes 생각보다 인과관계 연결할 때 굉장히 자주 나오는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 currently 우리 현재 라고 하는 뜻이었고요. 언제 쓰죠? 보통 currently 현재 얘는 그전까지 했었던 얘기를 뭔가 새로운 어조로 바꿔서 주변을 환기시켜서 자, 다시 좀 집중 좀 해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여기 있어 라고 강조해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The island of Greenland is almost completely covered in ice. 자, 일단 얘가 덮여 있을 건데요. Almost completely 우리 completely는 100%죠. 완벽하게 완전하게 근데 앞에 almost가 붙었어요. 그럼 100%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 한 99%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항상 우리 이런 수치 관련된 표현들은 그냥 뉘앙스를 전달한다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우리 영어에서 쓰고 있는 이 뭔가 애매모호해 보이는 뭐 대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항상이라든지 자주라든지 이런 빈도부사들 이런 수치 나타내주는 애들 다 퍼센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그걸 다 합의해둔 상태라서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알아들어요. 자, 우리도 그렇다면 같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걔네들이 속 뜻을 어떻게 전달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몇 퍼센트다? 99% 정도다 라고 기억해두시는 게 좋고요. 자, 이게 뭘로 덮여있다? Is covered 얘가 덮고 있다 아니고요. BP 비수동태니까 덮여있는 겁니다. 어디에 덮여있어요? In ice 아, 얼음에 덮여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만약에 이 문장을 읽고 자, 그린란드는 얼음에 덮여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죠. 왜냐하면 99%라고 했지 100%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런 포인트들 잘 알고 계시면 머릿속에 이미지화가 조금 더 쉽게 되실 거고요. 자, 지금 but 좋은 얘기 나올 거다 안 좋은 얘기 나올 거다 이제 안 좋은 얘기 나올 거예요. Since the 1990s 자, 우리 1990년대부터 뒤에 S 붙으면 이때를 다 아우르는 거고요. 1990년이 아니라 1990년부터 1999년까지 The sheet of ice has been melting 그쵸? 안 좋은 얘기 나왔어요. 얘네들 얼음층이 얘가 has been melting 계속 녹아왔습니다. It is melting 자, 어떻게 녹는지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디테일한 설명 들어갈 거예요. 자, from below 어디서? 자, 우리 얼음 덩어리가 있어요. 얼음 덩어리가 어디서 농다? 일단 아랫부분이 녹는다. 자, 뭐 때문에 녹아요? 바이 ing 나왔죠? 뭐 때문에 녹아요? 우리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녹아요. 자, 빙하는 우리 바다에 잠겨있잖아요. 그래서 아랫부분이 녹을 건데 그 이유는 뭐다? 바다의 온도가 올라와서 and also 우리 also 항상 뭐였죠? 새로운 얘기 우리 앞부분에 아래에서 녹아요 그랬는데 또 아래에서 녹아요 얘기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게 also의 특징이었어요. 다른 부분 얘기 나올 거고요. from above 어디서 녹아요? 위쪽에 빙하가 녹아요. 그럼 얘는 바다 위에 서있는 빙하들 얘기하는 거죠. 자, 뭐 때문에? by the increase in temperature 온도가 올라가서 이게 우리 바다가 따뜻해진 거랑 좀 다르죠? 일반적인 우리 뭐 오늘 뭐 섭씨 38도다 라고 하는 그 온도 얘기하는 거고요. about 50% of the ice lows 우리 얼음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거의 50% 정도는 came from above 뭐 때문이다? 우리 아까 어디서 녹는 거 바다 따뜻해져서 녹는 거 above 어버버면 우리 얘죠. 온도가 올라가서 녹는 거 그리고 and 50% caused by melting from below 50%는 밑에서 녹는 거 자, 그럼 반반이네요. 위에서 온도 올라가서 녹고 밑에서 우리 바다가 따뜻해져서 녹고 그 다음 this makes 지금 열심히 녹고 있어 라는 얘기해줬고 이것에 대한 결과 나옵니다. the sea level rise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바다 해수면 높이가 상승을 해요. causing 결과 또 나와요.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 problems for people and animals around the world who live on the coast 자, 사람들한테도 지금 problem 문제가 생겼고 animals 동물들한테도 문제가 생겼는데 얘네들 전세계에 있고요. 어디 살아요? coast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됐습니다. currently 현재 뭔가 지금 우리 주제를 바꿔볼 거예요. melting greenland ice increases global sea level 이 애들이 지금 전체적인 전세계의 우리 바다 해수면 높이를 높이고 있고요. 뭐함으로 어느 정도 함으로 써인지 봤더니 바이 뒤에 숫자 나왔어요. about 0.5mm each year 매년 0.5mm 만큼 높아지게 만들고 있대요. 전체 바다 높이가 올라가는 거니까 작은 수치는 절대 아닙니다. if the ice melts faster 만약에 이 아이스가 점점 더 빠르게 빠르게 녹는다면 then sea level will rise faster 그러면 이 바다의 높이도 더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라는 게 오늘의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정리 한번 해봐야겠죠? 자 첫 번째 그린랜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얘네 지금 무슨 문제점이 있었죠? 예 90%가 아이스로 커버드 되어 있는데 얘네들 녹고 있습니다. 어디서 녹아요? 밑에서도 녹고 위에서도 녹아요. 밑에는 왜 녹냐면 우리 바다가 따뜻해져서 위에는 왜 녹냐면 온도가 올라가서 퍼센트 어땠어요? 50? 50 정도였어요. 자 이것이 결과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일단 sea level이 올라가고 문제점이 생겼어요. 문제점 뭐였냐면 우리 사람들이나 동물들 코스트 우리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문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년 sea level이 0.5mm씩 전 세계가 다 올라가고 있고 우리 이 녹는 속도가 빨라지면 이 바다의 높이도 점점 올라갈 거기 때문에 결국 뭐랑 연결되죠? 문제가 생깁니다. 살고 있는 동식물들한테 라는 게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라는 내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키 보키밸러리 뭐 뭐 있었냐면요? 바위 두 개 있었어요. 구분하셔서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가 바위 ing 무엇 무엇 함으로써 라는 뜻이었고요. 두 번째 rise 조심하셔야 될 거 항상 주어 동사 로만 쓰이고 절대로 목적어랑 함께 쓰일 수 없다. 주어가 오르다 주어가 상승하다 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위 뒤에 수치 숫자 나왔을 때 무엇 무엇 함으로써 아니었고요. 무엇 무엇 만큼 그래서 0.5cm 만큼 3배 만큼 이런 식으로 만큼 넣어 주실 때 바위 뒤에 숫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아이싱 그린랜드가 어떻게 녹고 있는지 함께 알아봤고요. 조심해야겠다 라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오늘은 조금 더 플라스틱 사용도 줄이시고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케이티였습니다. 케이티 였습니다.